저희는 역사 지식과 교육을 보면 1919년이 참 건국이다 이런 것은 정말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건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데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이 중요합니다. 광복회에서 그것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너무나 황당합니다 그게 학자들이 결정해야 될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주장하는 학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문재인에게 그걸 제공하는 학자가 당국대 한시준 교수라고 한시준 교수가 그 책을 보면 참 유행한 어떻게 자료를 그런 식으로 단장치를 하죠 필요한 것만 전체적으로 안 보고 필요한 것만 싹 골라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공부를 잘못한 것 같아요 저는 대학 교수도 아니지만 저는 사료를 볼 때 굉장히 엄격하게 보거든요 정확하게 고중학 쪽이다 보니까 한 글자라도 이 글자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런데 그 양반은 꼭 필요한 부분만 갖고 와서 편집을 해서 취사 선택을 해서 한번 보시죠 이게 국민이 주인인 나라 시작했습니까 지금? 네 국민이 주인인 나라 건국 10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건 2018년도 1월 2일 날 국립현충원 방문했을 때 박명록에 쓴 것일 겁니다 아마 그런데 국민의 주인인 나라 주인이 아닌 나라가 있습니까 국민이? 그건 그렇다고 건국 10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음 해인 2019년도에는 건국 100년을 준비하겠다 이 말에 대대적인 행사를 하겠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시정부와 관련돼서 임시정부 띄우고 3.1운동 띄우고 그다음에 1919년 4월 11일이 건국 100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72주년 이때도 2018년도죠 아마 2년 후 2019년에는 대한민국 건국과 아 2017년도네요 임시정부 수리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내년 8.15는 정부 수리 170주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드러나는 겁니다 대한민국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완전히 폄하시켜버립니다 그냥 70주년이라고 하고 그리고 행사도 안 하죠 행사도 안 하고 그런데 1948년 8월 15일이 만약에 건국이 아니라면 만약에 1919년 4월 11일에 건국을 했다면 그 이후에 건국을 하겠다는 희망이 섞인 말이라든가 글이 없어야 됩니다 이미 건국을 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건국은 곧 독립이거든요 네 독립이고 그다음에 광복입니다 그런데 1919년에 건국을 했다면 독립운동을 하면 안 되죠 독립운동이 할 필요가 없고 또 강한 그런 독립에 대한 열망도 표현이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1919년 이후에 수많은 독립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독립운동이 있었고 또 수많은 피팍이 있었고 또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희생되고 그 사람들은 그건 뭡니까 1919년 4월 11일에 건국을 했다면 건국이라는 것은 뭐 아주 교과서에 나오는 거예요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고 주권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 세 가지를 운용할 수 있는 정식 정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임시정부는 정식 정부가 아니죠 한자로는 가정부라 그럽니다 가 가짜 할 때 가 그런데 영토가 없지 않습니까 영토는 수호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국민이 있어야죠 국민이 뭡니까 균등 과세를 할 수 있어야 국민이지 세금 거두지 못하면 그건 국민이 아니죠 왜 친묵회를 해도 친묵회 회원하는데 협의 안 내면 그건 친묵회원이 아니죠 그다음에 주권이 있어야죠 개인 주권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외교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그건 국가가 아니죠 1919년 4월 11일에 우리가 임시정부 수립했다고 여러 가지 자료는 있지만 그거는 결국은 개인의 집으로 이야기하면 주택은 우리 언제 집을 사면 우리 이름 문표 달겠다고 문표 하나 만들어 놓은 것 밖에 없습니다 집이라는 것은 내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내 집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내 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도 보셨죠 내 집을 두고 이영말리를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국가가 있으면 그걸 떠돌아다니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보면 여기 조금 계시고 정부 수립 70주년 그러면 대한민국 수립을 그냥 아주 그냥 정권 정도로 생각한 거네 그러니까 정부 수립 대한민국 수립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그건 나중에 네 정부 수립 이란 70주년 이 말은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곧 건국이라는 생각이 없는 겁니다 큰 차이네요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운용하는 것이 바로 정식 정부입니다 그것이 바로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을 한 거거든요 이 정부 수립을 했다는 것 자체가 독립을 했고 건국을 한 거죠 건국을 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왜곡을 해가지고 이야기하니까 학생들도 국민들도 헷갈리는 거죠 이렇게 다른 나라는 사례는 뭐 대통령이 등장해서 이렇게 역사를 막 흔들고 이런 경우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없었죠 네 외국을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한 번도 없었죠 네 저도 경험이 없거든요 이런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흔드는 거 이것뿐만 아니고 4.3 제주사건 뭐 이 사람이 역사 교과서를 지필 기준을 마련해 버립니다 그냥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면 딱딱 제시하면 그러니 대통령이 그러니까 학자들이 입 다물어 버립니다 자 다음 해보죠 자 이제 1946년 2월 1일절 신문에 보면 진통중해 건국협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종현 천주교회당에서 이렇게 해방되고 나서 이제 건국 논의가 이제 막 일어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19년 4월 11일에 대한민국이 건국했으면 이후에 건국을 논의한 사람 또 독립운동을 한 사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전부 다 국가정북세력입니다 건국을 했는데 아니면 분리주의자죠 나라가 있는데 또 독립을 한다 분리 중란화주 정거네요 네 이런 식으로 건국 논의를 합니다 그런데 또 이거는 뭐냐면 1900 해방이 때 때면 여은영 같은 분은 건국동맹 건국준비위원회 건준 1919년에 건국했으면 건준이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백동빙구 같은 경우는 건국강령을 마련합니다 1941년 충칭 임시정부에서 1919년에 건국했는데 왜 건국강령을 마련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47년인데 46년이 되면 건국 실천원 양성소를 개설을 합니다 이때 양성소의 소장이 누구냐 백분김구입니다 일종의 이제 건국을 위한 인재훈련기관 네 인재양성기관입니다 인재훈련기관 꼭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건국 우리가 건국을 하기 위해서 인재양성이 필요하다 그런데 만약에 건국됐으면 이게 왜 필요합니까 그런데 이제 사진을 한번 백분김구가 이제 49년도 6월달에 안두희의 총탄에 희생이 되죠 그때 그게 언제였습니까 49년 6월 26일 49년 장례사진입니다 장례사진입니다 다른 분들은 이런 내용을 모르는데 저는 이런 것까지도 봅니다 장례사진에 보면 이게 어디입니까 이거는 장소는 잘 모르겠고요 장소는 제가 모르겠는데 아 장소가 어디 있는데 동대문운동장 그쪽인가 어디인가 그러는데 그건 좀 정확하지 않고요 중요한 거는 저 태극기에 쌓인 관위 연구에 저기 백분 선생님 모셔져 있는데 여기 밑에 여기 보면 이게 머리에 두건 쓰고 서 있는 사람 여럿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들이 이제 저걸 상례를 매일 사람 상두꾼이라 그러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저 상례를 매일 상두꾼이 있습니다 즉 114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건국실천양성소에서 졸업한 수료생들입니다 자기 스승 을 모시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국실천양성소가 있다는 것만 이야기하더라도 1919년 건국은 말이 안 된다 그 이후에 자료들을 보면 건국이란 수없이 나옵니다 1948년 48년 7월달 되면 건국대전 헌법이 완정 완성이 되는 겁니다 건국대전이라 그랬습니다 제헌헌법입니다 저게 이제 그 다음에 또 보면 48년 8월 16일 자주 독립국임을 만방에 선포했다 작일 정부 수립 경축 성전 장중 이렇게 해서 정부 수립을 했고 독립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건국이라는 말이 나오죠 정부 수립은 곧 독립이고 곧 건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광복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49년대 되면 민주건국 1주년 1주년 네 그 다음에 58년도 10년쯤 지나면 건국열돌이라고 돼 있죠 건국열돌 그리고 보면 건국 10년간의 민간 무역 동향 그리고 그 옆에 시사희평에 보면 오늘은 내 생일 내 나이는 11살 내 생일을 한 겁니다 11살이면 48년도 건국이 했다는 거죠 이런 이거를 주 보니까 참 나라가 참 어렵게 만들어졌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네요 네 당시 신문기사를 보면 어떤 경우는 참 눈물 납니다 어려운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 이승만 대통령 취임식이라든가 뭐 이런 건국 기념이라든가 전부 같이 해버리고 그런 겁니다 나중에 광복절 이야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20년 되면 건국 20년 민족의 미래상 20년 1968년 그 다음에 1978년되면 건국 30돌 그 다음에 78년 건국 30년 98년 가면 건국 50주년 김대통령 제2건국 주창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런데 대단한 부안 김대중 대통령도 건국 50주년 노무현 대통령도 건국이 1948년을 건국이라고 그랬거든요 나라의 출발점을 본인이 나서서 그렇게 흔들고 흔들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그게 일종의 사람들로서는 정신적 지주지 않습니까 우리 시원 뿌리지 않습니까 그걸 이렇게 흔들어 놓으면 참 내가 볼 때는 오늘 대책이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대책이 없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 나라가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근본 없는 나라가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네요 네 근본 없는 나라가 되어버린 거죠 우리는 수없이 틀렸다고 하여튼 우리 목소리는 그야말로 근본이 갖고 있는 큰 특징이 이제 한 번 뭐가 꽂히게 되면 그 다음에 이렇게 수정하거나 교정하는 그런 습성이나 이런 게 없으십니까 없죠 계속 자기 이야기를 하니까 밑에 사람들은 그게 맞춰서 계속해서 또 네 그러니까 자꾸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학교가 또 갈라지는 거죠 갈등 대립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한 번도 그런 걸 가지고 고민했던 적이 진짜 없네요 네 이런 식으로 건국조차도 그러면 건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언론에서 뭐라고 하냐면 또 들어가는 두 글자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망언이라고 언론은 또 망언이라고 씁니다 1948년 8월 15일이다 그러면 8월 15일에 건국이다 그러면 언론에는 그냥 특히 저 같은 사람이야 언론에 보도도 안 되지만 뭐 이용원 선생님이라든 이런 분이 이야기하면 그냥 그 다음날 망언이라고 보도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식인 대학 교수를 비롯한 지식인들 그 다음에 언론이 이 나라가 어지러워지는데 중요한 요인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2015년 11월 19일 날 그때 역사교과서 문제가 한참 말이 많을 때인데 광화문에서 비오는 날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문화재 때 문재인 그 당시에는 대통령이 아니지만 아니었죠 아마 세정치민주연합인가 그때 당대표였을 겁니다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는 주장은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이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국가적인 주장이고 북한을 이롭게 하는 바로 이적행위입니다 이걸 용납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이적행위 하는 겁니까 지금 누가 반헌법적이고 누가 반국가적이고 이런 말을 너무나 쉽게 하는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보면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주변에 이야기 수없이 해도 뭐 아무 의미가 없었죠 자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이게 기본적으로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의 국가 간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연세가 60대 중반 정도 되셨습니까 그럼 그 정도 될걸요 중후반 정도 될걸요 중후반 정도 될걸요 네 그러면 웬만큼 그런 게 다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그런 역사관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딱 정립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청와대의 참모들이 수준도 문제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모들이 주로 이걸 또 제공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 참모들이 전부 잘못된 역사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고 또 잘못된 역사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거기 있으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전문가의 이야기를 안 듣습니다 원전이든 뭐든 간에 이 사람들 전문가의 이야기를 안 듣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큰 특징 가운데 하나 네 특징 가운데 하나가 전문가의 이야기를 안 듣습니다 대학 교수라고 해서 연구자라고 해서 구두 잘 닦는 게 아니거든요 구두 잘 닦는 거는 구두 닦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경제도 그렇고 네 원전에도 그렇고 외교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역사도 그렇고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그런 식으로 자기가 좀 경우를 분리하면 여론조사합니다 원자력 가지고 여론조사합니다 국민들한테 원자력이 뭔지도 모르네요 또 나중에는 잘못 나오면 저 금국이를 가지고 여론조사도 할 수 안 그렇게 합니다 했습니다 이미 교과서 읽어보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국정교과서 나오지도 않았는데 국정이 좋으냐 검정이 좋으냐 여론조사하는 나라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건국에 대한 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고가 바뀌지 않으면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 한 우리나라는 정말로 어려운 사회가 계속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통합은 기대할 수 없다 이겁니다 사실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국가를 보위하고 이런 문제 못지않게 국민 통합을 통합이래 교회하는 것이 가장 지도자의 중요한 책무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국민 통합에 또 중요한 게 국론 통합 아닙니까 네 이런 것을 스스로가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니까 딱 정리가 되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게 네 심각합니다 한번 정리를 지금 하신 게 딱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11일이 건국이라고 했는데 그날 건국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국가의 3요소인 국민 영토 주권 없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정식 정부가 출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라고 할 수도 없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그건 문패의 의미 외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다음에 그때 건국을 했으면 백번 김구라든가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은 국가 전복 세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1919년 이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건국 건국 건국을 부르짖고 외치고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네요 네 갈구할 필요가 없었다면 언론에 건국이라는 말을 건국 30주년 20주년 50주년 이렇게 나올 이유가 없죠 오늘도 이렇게 쭉 옛날 기사를 보이시는데 이렇게 나라가 만들어져서 어려운 걸 알면 참 이걸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그렇죠 요즘에 그런 게 참 사람들이 나라가 거의 그냥 못 만들어질 나라였는데 그게 때와 시와 인물을 만나서 나라가 그래도 자유 국가가 됐는데 집안으로 따지면 만약에 조상들에 대한 제사를 지냈지 않습니까 제사를 지냈는데 가장은 몇 월 며칠인지 8월 5일이 제사고 그다음에 또 가족들은 아니다 10월 며칠이다 이렇게 싸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주 좋은 비유네요 네 그렇게 되면 가족들이 만나면 싸우죠 그런 걸 보면 과거에 조선조 때 그냥 분쟁하던 거하고 비슷하네요 조선조의 분쟁은 나름대로 자기네들의 어떤 학술적인 주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관계에서 안 맞는 걸 가지고 그것도 최고 통수권자가 나라를 뒤흔들어 버린 겁니다 지금 사실이 안 맞는 거를 진리가 아닌 거를 진실이 아닌 거를 그래서 이렇게 형제는 이를 이런 이런 지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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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